우선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진취적인 자세, 상상력, 열정, 자재력, 그리고 집중력이 개발된다. 모두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들이다. 그런데 목표를 명확히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개발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된다. 정말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대개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계획들을 세우곤 한다. 만약 계획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더 나은 계획을 찾아서 예전 계획을 버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계속해서 바꾸면 된다. 명확한 목표의 또 다른 이점은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계획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지난 일주일간 매일 자신이 기울인 노력을 시간별로 적어보고 그것을 당신이 낭비한 시간들에 대한 시간별 기록과 비교해보면 아마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산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목표와 관련한 기회를 더 예민하게 포착하게 된다. 명확한 목표는 기회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용기를 준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매일 마주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며 기회를 회피한다. 기회가 왔을 때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예민한 주의력 결의가 부족하다. 하지만 이 성공 철학으로 마음을 단련하면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 황제의 장군 중 한 명이 어느 날 그에게 와서 말했다. 프랑스군은 다음날 아침 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워둔 터였다. 황제 폐하, 늘 공격할 상황이 아닌 듯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에 이렇게 대답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니, 상황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야. 나는 성공한 사업과 치고 누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수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굴곡이 있어 끊어져 보이는 길도 커브를 돌면 계속 이어진다. 머뭇거리며 주저하지 마라. 그대로 포기하지 마라. 상황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라. 명확한 목표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불러온다. 세상 사람들은 가슴을 당당히 펴고 걷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알아서 길을 열어준다. 소리 외치며 길을 비켜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굳은 결의가 있는 당신이 생각을 보내면 사람들은 옆으로 비켜나며 길을 열어줄 것이다. 세상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사람의 앞을 굳이 막지 않고 터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게다가 자신이 가야 할 것을 알고 그 목표 지점에 닿으려는 결심이 서 있는 사람에게는 조력자들이 항상 등장한다. 명확한 목표는 할 수 있다는 성공지향적인 마음을 심어준다. 건강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늘 건강에 신경 쓰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한다. 그것과 같이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늘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인생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98%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부정적인 사람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앞에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 라디움을 발견해낸 프랑스 과학자 마리키를 보자. 그녀가 알았던 것은 단지 이론적으로 라디움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속담에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말이 있는데 라디움을 찾기란 광활한 우주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었다. 믿을 것이라고는 이론 하나뿐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이론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라디움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무엇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럴 때 위대함이 탄생한다. 자신이 가진 마음의 힘을 깨닫고 수용해서 사용하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모든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지금부터 당신이 주인임을 이해시키도록 하라. 98%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 결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당신의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적어라. 적은 목표를 기억하고 기도 또는 소리내서 말하는 화건의 형태로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목표를 반복해서 떠올려라. 내 경험상 나의 성공 철학을 배운 이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목표를 적고 소리내어 떠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종이 위에 실제로 받아 적고 기억하며 당신의 잠재의식과 목표에 관해 대화를 나눠야 한다. 잠재의식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야 한다. 원하는 것을 정할 때 겸손하게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것을 정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 자신이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범위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서 추구하라. 계획을 명확하게 적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걸릴 시간을 적도록 하라. 목표 달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시도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된다. 당신의 목표는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집이 떠나갈 듯이 웃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오랫동안 나의 목표를 지지해주며 응원해 주었던 사람은 나의 의붓어머니와 앤드류 카넥이 단지 두 사람뿐이었다. 두 사람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믿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중요한 목표를 말하지 마라. 세상에는 그저 수수방관하거나 발을 걸어 상대를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당신이 자신이 넘치고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할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렇다. 그들은 아무런 까닭 없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싶어한다. 인류가 가진 질투심 때문이다. 당신의 주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으면 어떠한 말도 필요 없다. 행동 자체가 곧 말이 되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1 초자의 나폴레온 1 부자 수업이란 책이었어요. 맞아요. 많은 경우에 의지가 흩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동기가 사라지는 이유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였더라고요. 심지어 길에서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외치는 것보다 정확한 특징을 잡아가지고 거기 모자 쓰신 분 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지목을 하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싸움 프로그램을 보면 한 명이 집안일을 안 해서 싸우는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많은 경우에 솔루션이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에게 요구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11시 30분까지 빨래 좀 정리해줘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취향이 분명하거나 원하는 게 분명한 친구 생일 선물 살 때 더 편하잖아요. 사실 어쩌면 요구를 받는 대상도 그 요구가 명확할 때 더 편한 게 있어요. 저도 좀 너무 많은 대화가 오가면서 정별로 알아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메일로 용과는 없고 안부인사부터 물어보면서 다가오는 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되게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부를 물을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보면 용건이 없으면 이해는 가는데 꼭 용건이 있어요. 부탁할 게 있는 거고 그럴 거였다면 차라리 초반에 좀 정리를 한 번에 해서 보내줬으면 서로 시간 낭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가 빨리 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닌 것도 명확하게 보여서 서로의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주면 5시간은 나를 가는데 쓸 거라고 할 링컨의 말처럼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이루는 건 더 빨리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다들 명확한 목표 설정으로 원하는 일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